1. 복되고 그룹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버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떠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은 제사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떠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말라기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다 안다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안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장세기 4장이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씀합니다. 아단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제사입니다. 즉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 하셨다고 합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아벨, 아벨과 그 재물이라는 이 말은 아벨의 삶과 그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과 그 재물이라는 말은 가인의 삶과 그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스 11장 사절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재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벨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가인의 삶을 받아주지 않았었고 아벨의 삶을 받아주셨는가?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보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된 사건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인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자꾸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삶에 있어서 악한 삶과 어려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며 어떤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말씀해서 찾아야 합니다. 왜 아벨의 삶은 연락이 되고 가인의 삶은 연락이 되지 못했는가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2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설명한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내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일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즉 아벨과 가인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아벨은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가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산 아벨의 재산은 연락이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 가인의 재산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나은 재산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이 말은 즉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또 다른 말은 경위하는 자와 경위하지 않는 자 명령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삶의 기준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했느냐 하지 아니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고 계시고 주님 앞에 서설 그때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아는 오직 하나인 요아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여 내 하나님 요아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여 하나님 요아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 우리는 이런 악 많이 행하고 있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죽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남에게 배를 끼지 않는 이런 사랑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되고 이런 사랑이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삶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첨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첨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게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첨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해게하여 첨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해게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를 끼치는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는 그 사랑은 기분이고 우리가 첫사랑 얼마나 애틋하고 잊어버리지 못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난 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혹시 떨어졌으면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촛대사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토께서 떠나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망의 엄침한 곤자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자가 될 것인데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버린다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없어도 그 어린아이의 삶이 엉망이 되는데 우리의 구주가 우리 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유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도 계명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그한 것처럼 너희들도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재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스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스 11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즉 아벨이 드린 예물이 가인이 드린 예물보다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장세기 사장이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이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민숙이 1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숙이 1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이 무엇인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민숙이 1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아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 자 그래서 첫 소산은 제일 좋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 제일 좋은 것 그러므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재물을 삼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하여 소산을 얻었지만 첫 소산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귀한 것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장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벨에게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나 많은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 해도 아벨이 망스럽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우리의 심정 같으면 바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많이도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우리 하나님이 아벨을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 불합격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잘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백세 때 얻은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받지라고 할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온 믿음의 조상 아벨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벨 주저함이 없이 백세 때 얻은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주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즉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받지라는 그 명령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벨을 시험하실 때에 많은 가축들 많은 재물들을 받지라고 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받지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습니다 무리들이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많이 넣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저분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하지만 한 가난한 가부는 두 랩돈 합해 단위 가장 작은 단위 두 랩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귀한 것을 드릴 때에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풍족함 중에서 넣었지만 가부는 정말 구찬 중에서 마치 사르바 가부가 마지막 생명줄인 마지막 양식을 귀한 양식을 드렸던 것처럼 구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적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마가 봉 12장 43절에서 4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더라 가난한 가부가 드린 두 랩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가부에 있어서 가장 귀한 돈이었다 이 말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물질을 드렸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얼마나 힘있게 찬양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귀한 분들에게도 우리는 귀한 것을 드릴 줄 압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세상의 귀한 분들에게도 우리는 귀한 것을 드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가장 귀한 분 예수님 가장 귀한 분 가장 귀한 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장 귀한 생명 가장 귀한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천국보다도 더 귀하고 깝진 보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주시고 가장 귀한 천국도 준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문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대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이셋에 대한 일입니다 다이셋은 우리 안에 빠세와 범한 일 말고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힘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한 것이지요 그리하셨을 때 하나님도 다이셋을 최고로 대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이만한 늑도록 부하고 종기하다가 다이셋이 죽기까지 부하고 종기한 자로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도 이런 축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시작 제가 나이만한 늑도록 부하고 종기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하였더니 하나님도 다이셋을 귀하게 대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려서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벨은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할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과 예물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7년에는 작년보다 더 사랑하는 삶 더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축복의 주인공들로 예배가 연락되어짐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쌀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내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